미국 연방 상원 역사상 최장수 여성 의원이자 현직 최고령 상원 의원이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90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2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인스타인 의원은 전날 밤 워싱턴 DC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. 파인스타인 의원은 1992년 상원 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31년간 육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위원회 첫 여성 위원장 등을 거치며 정치권의 유리천장을 잇따라 깼습니다. 상원 현직 최고령이었던 파인스타인 의원이 현직 신분으로 삼아가면서 고령 정치인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논쟁은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.